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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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래요? 죽어라 나는 뭐 하시는 분들인데 뭐라고? 뭐라고 한다 오늘 머리 하셨네요 재현이 놀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평소랑 다른 머리길래 기분 어떠세요? 그런 거 재현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기분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좋아요라고 하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얘가 좀 그런 게 없어요 얘가 좀 니캔들 얼마나 하세요? 2년 뽑아야지 나 아니다 나 이제 그만해야 돼 나 이제 그만해야 돼 계속해 보고 와 고민이 안해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기분 어떠세요? 오늘 지금 좋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공연하기를 바라면서 요즘 선생님은 새로운industrie 오늘의 소식입니다 오늘의 연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